태태민과 박근혜 태자마마와 유신공주의 관계를 제일 잘 담은 책인데 아무리 연락이 안 돼 세상은 아직 최순실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다 최순실이 박근혜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줄 사람이 누가 할 수가 있어 MBC 이따가 나와서 지금 고발 뉴스라고요 인터넷 매체입니다만 저는 왜 연락했죠? 선생님 좀 이렇게 많이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좀 드릴 말씀도 있고 연락 오세요 어디 길이 어디예요? 네 잠깐 연락 드릴게요 우와 대박 아 안에 계셨네요 지난민 Krug 잠시며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